김상중 상무 김상중 상무 외모, 패션, 능력, 재산까지 심지어 십자수까지 무대를 가리지 않는 천재 명속한 두뇌인 나 김명민을 등가하는 유일한 존재 성민, 이쪽으로 가시죠 그런 그가 난생처음 모르는 것과 마주하게 되었으니 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뭐가 그리 재밌나? 아, 이거 레볼루션입니다 무슨 로션? 설마 레볼루션 모르세요? 레볼루션 모르세요? 레볼루션 모르세요? 레볼루션 모르세요? 레볼루션 모르세요? 헉헉헉헉헉헉 내가 모르는 게 있다니 레볼루션 그것이 알고 싶구나 리니지 2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업데이트 지금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그날 이후 김상중 상무는 레볼루션을 본인만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각한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레볼루션 아, 김팀장 지난번 신상품 모델로 쓰기로 한 그 친구는 어떻게 됐나? 아, 예 그 친구가 이미 저기 어? 아... 또 레볼루션이야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어, 김상무 눈앞에 계속 레볼루션이 아른거렸죠 레볼루션 모르세요? 아... 레볼루션 모르세요? 히히 히힛 그렇다면 엘프 상중 상중 와우 됐네 상무님 어? 상무님도 레볼루션 하십니까? 어, 오늘 써보세요 엘프 상중? 히힛 히힛 해치힛 레볼루션 업데이트 지금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그렇게 김상중 상무는 레볼루션을 즐기게 되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게임 생활이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죠 어? 어? 저보다 레벨이 훨씬 높아지셨네요 내가 더 레볼루션 아닌가 하하하하하하 우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상무님 정말 어? 어? 어이? 릭대리? 음 릭대리 어이 릭대리 이거 뭐하나 나이스 상무님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소용이 없어 네 일이건 게임이건 요령이 중요하다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가장 좋은 무기를 습득하고 나서 강화를 해야 하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상문 새해 들어 예 하하하하 전 아직 멀었습니다 사모님 멀었습니다 사모님 멀었습니다 사모님 아니야 하하하하 내가 멀었네 하하 이런 인재는 영입해야 해 릭대리 네? 우리끼리 회식 어떤가 아 회식 좋습니다 예 사모님 아하하 가시죠 만렙이라고? 하하하하 저를 기뻐하다니 진짜 아 나 캐릭터 있다고 말할걸 아씨 곧 만렙인데 레니저트 레볼루션 업데이트 지금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그렇게 우리들의 혈맹은 시작되었고 저 사모님 한잔 드리겠습니다 어이 군두님 왜 이러시나 내가 대단한 사람을 몰라 그랬어 하하하하 과찬해집니다 아니 우리 팀장님도 고랩 캐릭터 하나 키우신다거든요 하하하하 난 아주 멀었어 그래? 그럼 우리 A 수도 한잔 아 예예예 성훈님 감사합니다 어떤 잔이요 군두님 잔 단잔? 단잔 단잔? 어 베이스는 순전 요새전? 요새전? 하하하하 상관 모든 걸 알아 우리 반찬식들 할까? 요새사모님 요새사모님 아하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용사님이라고 부르잖구 용사님 하하하하 우리의 혈맹 레벌루션 브라더즈를 위하여 인생 레벌루션 하라 레니저2 레벌루션 업데이트 지금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엘프 엘프 성주 흠흠 귀여운 용사들 엘프요? 나도 엘프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잠깐잠깐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예 예 예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